이제 올게요. 여기 산하산에 갔다가 여기 이제 날이 왔어. 그라봐. 날이 부정하고 여기 왔어. 남순이 이걸 왔을게? 왜 이렇게 아니? 남순이 많아요. 자, 독일에서 스위스에 왔어요. 근데 거저보기 보면 이 자리한테 뭐래 왔는데? 하하하하 우와, 아름다워요. 어머니, 좋은 말만 합시다. 어머니, 아버지 감사해요. 감사해야죠. 네. 이거야. 자, 여기 있었네. 드셔주세요. 조용히 하세요. 네. 조용히 안 마세요. 왜 때려? 조용히야. 아! 오호, 조용히 하러 왔어. 조용히 하러 왔어. 너 말하지도 않았어요. 너 더 치워와, 규진이. 발 치우고 잘래. 빨리. 빨리. 아야.